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우리 LS머트리얼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가 움직임 오늘도 하락 은봉으로 나와주면서 다들 조금 걱정되고 조금 불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걱정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다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전략을 좀 드릴 테지만 현재 위치는 뭐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간 매도 해야 된다? 절대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구간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 현금이 있으면 추가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구간 손실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 왜?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간다. 아시겠죠? 결국 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자 주가 누가 올립니까? 세력이 올린다. 그죠? 세력. 또는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린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세력이 있다? 없다? 세력 주포가 있다? 없다?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다 팔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 종목 이제 끝이 된 것 같은데 끝물이라고 하던데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 세력의 존재 여부 이러한 것들부터 먼저 조금 살펴볼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 세력 주포 우리 LS 머트리얼즈 하고 바로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하고 세력이 똑같아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에코 프로 아시겠죠? 자 에코 프로 LS 머트. 자 여기 같이 아래쪽에다가 에코 프로 머티를 여기다 넣을게요. 자 우리 에코 프로 머티 그리고 지금 현재 LS 머트리얼즈 뭐다? 세력이 똑같아 라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명분 이유가 다 있죠. 결국은 함께 똑같은 패턴을 그려주면서 움직였다라는 거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최근 주가 하락이 나와주면서 에코뿐만 아니고 LS 모두 모두 약세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LS 머트리얼즈 결국은 이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주가는 끌어올린다. 우리 에코도 마찬가지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하나둘 그와 같은 근거도 살펴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뭐다? 최근에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악재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주가가 빠지면은 뭔가 이유가 있다. 왜 빠지지? 당연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온 거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 왜 상승하지? 호재라는 게 발생이 되고 재료라는 게 나오고 이러한 것들을 재료를 파악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재료인지 반대로 지금과 같은 악재가 나왔으면은 이 악재가 과연 얼마까지 반영이 돼서 하락을 이끌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과 같은 하락을 이끄는 거 우리 에코도 마찬가지고 둘 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다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우려로 인해서 어떤 우려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이와 같은 눌림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에코 프로 BM 절차 전망에 2차 전지주들이 동반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최근에 주가 하락을 이끈 주범이 바로 이거죠. 어닝 쇼크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닝 쇼크 자 지금 현재 우리 에코 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에코 프로 LNF 이 4종목들 자 일단은 LNF는 지금 적자 전환이 이미 됐다. 그리고 지금 에코 퓨처 에코 프로 BM 요렇게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 여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와 같은 우려 아시겠죠? 실적 전망이다. 전망. 확적이 된 게 아니다. 아시겠죠? 전망. 아시겠죠?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자 반영.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반영이. 주가가 가만히 있었다. 제자리였다. 올라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하락을 했다. 하락. 하락을 했다. 하락. 결국 그 주가가 지금 현재의 악재가 반영이 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한 거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주가의 반영이 됐다. 안 됐다. 반영이 돼서 지금과 같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종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도 있다.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덩달아서 동반 약세 하락이 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 어떻게 됐다? 실적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발표가 났다라는 겁니다. 어니쇼크. 성료표 줄줄이 주가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바로 2차전지 관련해서 바로 어떤 거? 포스코 퓨처엠.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시가 됐어요. 어제 공시가 됐다라는 거. 포스코 퓨처엠. 자 어제 됐다. 그러면 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 되겠죠? 자 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어제 이거 기사 보면은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어제 오후에 보면은 이제 나왔죠. 여기 보면은 실적 관련해서 감소됐다라고 결국 그죠? 이렇게 오후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마감할 때는 양봉으로 끝이 났는데 그러면 어제의 부분이 시간에 거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죠? 그런데 어제 시간의 움직임에서 소폭 약세를 했고 오늘도 보세요. 오늘 주가가 빠졌다 안 빠졌다? 오늘 움직임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이너스 1.69% 자 오늘의 움직임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보면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어제하고 그죠? 어제도 주가가 이 라인에서 그죠? 맴돌았고 오늘도 어제 장마감하고 이제 실적 발표 그래서 어떻게 아침에 주춤했지만 결국은 다시 들어올렸다라는 거죠. 뭐다? 이미 아침에 악재가 실적에 관련된 이슈가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 아침에 반영이 된 게 아니다. 이미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미리 미리 선 반영 먼저 반영돼서 주가가 빠졌고 결국은 실적이 나옵으로써 뭐다? 어떻게 보면은 해소가 된 거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빠졌지만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 뭐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결국은 아침에 매도 어떻게 보면 손절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일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주가가 아침에 저점 이후에 반등 시도했고 결국은 이 가격 구간이 뭐다? 어느 정도 바닷건임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주가가 올라가고 할 때 고점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보통.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주가가 이미 빠졌을 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온다.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이미 반영이 돼서 빠졌는데 여기서 안 좋은 게 자꾸 나와. 결국은 뭐다?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게 보통 우리 언론플레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포토코표챔 보세요. 최근에 외국인 계속 매수했고 기관도 매수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언론플레이 4분기 실적 우려 이런 얘기 해놓고 주가가 빠질 때 본인들은 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누가 팔았다?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이렇게 주가 빠질 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주가가 실적이 나왔고 어제 대비 오늘 크게 이미 빠진 건 없다. 어느 정도 불안감, 우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버티, LS버트리얼즈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반영이 돼서 빠졌잖아요. 빠지고 이틀 빠지고 오늘은 조금 상승 시도하다가 조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시 흘러내렸는데 이미 어느 정도 똑같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만한 그런 재료가 나온다거나 악재가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빠지기보다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면서 어떻게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가라는 것은 올라만 간다? 아니다. 올라갔으면 행보라는 게 있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 주가가 빠지면은 하락이 멈추면 뭐다? 이제 바닥을 다져야 된다. 이러한 행보, 행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들어오다가 어떻게 됐다? 반등 주고 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지금 가격 조정이라는 게 이루어졌다. 가격 조정. 가격이 내려갔다.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인데 이제는 필요한 거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기간.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빠졌다라고 산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치고 지치고 매도하고 떠나갈 때 손절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을 다지면서 행보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는 상승 시도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지금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일단은 기간 조정. 아시겠죠? 조금 세워두면서 지지부진하게 떨궈내는 일화 같은 흐름. 그리고 상승 시도. 아시겠죠? 이런 그림을 그려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림 잘 이해하시죠? 참 아직까지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자, 일단 현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현재의 구간이 저점이라고요? 저점이 맞나요? 이런 의문이 들 거다. 그죠? 저는 현재의 가격 구간이, 자, 우리 주식 경우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뭐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발바닥에 사라? 발바닥에 사고 싶죠. 발바닥에 근데 못 산다 보통. 그죠? 저는 발바닥에 여러 번 살 수 있게끔 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발바닥에 샀다 안 샀다. 여기서 발바닥에 샀다 안 샀다. 여기도 발바닥에 샀다 안 샀다. 우리 여기서는 발바닥에 다 샀어요, 발바닥에. 근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발바닥이 아니고 무릎 확인해요. 일단은 조금 더 주가가 빠지고는 있는데 자, 이따가도 한 번 살펴보겠지만 정말 우리 최저점, 최저점에 제가 다 과거의 공략 의견을 다 드렸었고 지금도 공략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손실이다. 지금은 빠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 안 한다. 왜? 한 선생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왜? 과거에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전략을 줘서 어떤 대박 수익을 안겨줬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믿고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어깨에 팔라라는, 무릎에 사라라는 자, 지금 현재 구간 무릎이다라는 거예요. 발바닥은 아닐지언정 발바닥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아, 발바닥이었네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무릎이다라는 거, 무릎에서 발바닥 사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이 저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저점 구간. 그러면 저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러한 또 의문점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또 풀어드릴 텐데, 자, 주가라는 것은 자, 수급이라는 게 존재한다. 수급. 수급 누가 샀는지, 누가 팔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체크하면은 어느 정도 반등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등 타점. 자, 우리 지금 LS 버트리얼즈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 움직임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 어제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어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손절이 나왔어요. 왜? 최근 계속 빠지다 보니까 어제 손절이 나오고 일단은 이와 같은 물량 외국인이 받아갔는데 자, 우리는 이 종목 옛날부터 추적, 관찰, 매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패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외국인이 살 때는 주가가 항상 상승하는 흐름이 과거부터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그 사례들 살펴볼게요. 자, 우리 예전에 12월 18일 날 12월 18일 날 외국인이 매수하고 바로 그날이 상한가다. 그리고 다음날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기였다. 여기서 외국인 들어왔고 다음날 상승하고 다음날 매도가 나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2월 22일 날 들어왔다가 바로 나갔는데 22일 날 여기에 여기 들어왔다가 다음날 바로 짧게 매도, 손절이 나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언제 27일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이 순간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여기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꾸준하게 상승이 됐고 그리고 또 다시 외국인이 매도가 점진적으로 나왔던 순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외국인이 파니까 결국은 주가가 또 다시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외국인이 파니까 주가가 또 빠졌다. 그러다가 이날 양봉 급등이 나왔던 날 이때 또 외국인이 샀다라는 겁니다. 12일 날. 그죠? 결국은 우리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의 영향에 따라서 외국인이 산 다음에는 또는 살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나왔다.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단기 단타를 쳤지만은 결국 외국인이 사는 거는 긍정적이다 아니다. 긍정적인 신호다. 아시겠죠? 지금 어제 외국인이 샀고 어제 산 외국인 언제? 지금 손실이다 그러면 어제 외국인 26만 주 사가지고 3만 주 팔았다고 한들 23만 주 보유 중이다. 23만 주가 지금 가격이면 손실 아시겠죠? 외국인이 또 살 수도 있겠죠? 외국인은 지금 사고 있다. 외국인이 왜 사겠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산 다음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이렇게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른다. 하지만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주가가 가매도. 가매도는 뭐다? 지나치게 매도가 나온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여기다 지표 하나를 조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법의 지표 하나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검은색 선이 하나 들어갔죠? 검은색 선 아래에도 있고. 자 이 검은색 선 상당히 중요한데 보면은 이 검은색 선에 걸치면은 이 구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파란색이 보이죠? 파란색 뭐다? 가매도 영역에 들어갔다. 이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른다. 그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대장이 뭐다? 우리 에코프로 아닙니까? 에코프로 한번 종목 볼게요. 자 에코프로 종목 똑같이 적용을 했을 때 패턴이라는 게 나온다. 이 구간 검은색 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구간들. 그죠? 이 구간들.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과거부터 급등급등 패턴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이런 구간들. 지금 똑같이 에코프로 위치가 어디다? 여기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매도의 자리가 아니다. 아시겠죠? 오늘 50만원 살짝 깼지만 들어 올렸죠? 결국 이 구간. 뭐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서도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여기도 똑같아 3분기. 3분기 실적 우려가 나왔던 그 순간이고 이때 당시에 뭐다? 테슬라. 테슬라 어닝 쇼크 나와서 테슬라의 어닝 쇼크 여파로 또 2차전지 국내에도 타격을 입고 그러면서 여기서도 급락이 나왔다가 또 급등이 나왔던 시점인데 자 여기서도 제가 똑같이 그때처럼 전략을 드렸었는데 자 그날에 전략 드렸던 거 잠깐만 볼게요. 자 그날에 전략 드렸던 게 지난 10월 27일이에요. 자 그날에 전략 잠깐 보도록 할게요.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악재들 뭐다? 테슬라. 테슬라의 지금 현재 어닝 쇼크. 그죠? 이와 같은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뭐다? 양산 축소. 지금 GM도 그렇고 결국 배터리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이미 바닥 라인이다 라는 거. 바닥에서 나오는 안 좋은 소식들은 뭐다? 마지막 털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좋을 때 좋을 때 안 좋은 게 나오면 당연히 악재로서 크게 급락할 여지가 있지만 입이 빠질 만큼 빠졌다.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안 좋은 거 여러 가지 계속 들려옵니다. 이러한 구간은 뭐다? 오히려 기회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왜 외국인은 사고 있냐? 안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최근에 보면 사고 있다라는 거. 개인만 계속 털리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개인은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안 그래도 손실인데 또 뭐 안 좋대 앞으로. 그럼 뭐다? 승질나서 그냥 던질 수밖에 없다. 막 욕하면서. 아 그냥 1818 하면서 진짜.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다 털어내고. 결국은 또 이제는 뭐 장미빛, 돈망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딴 소리 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절대 팔짜리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 매수해야 될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반등 나갈 타점이다라는 거. 자 보세요. 이때도 제가 이와 같은 전략.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로 여기에 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3분기 때 그때 나온 얘기들이고 테슬라부터 해서 그래 놓고 외국인 기관 이 새끼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쁜 놈들. 언론 플레이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이 이후에 주가. 아까 보셨다시피 급등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구간. 이런 상황이 지금도 똑같이 초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수급 볼까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기관도 계속 사고 있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해서 지금 손절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 지난 3분기하고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지난번에도 이 구간이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 절대 아니다. 지금도 이 구간 매도를 해야 된다. 아니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 같은 매수에 대한 전략들. 타점 다 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도 제가 이렇게 11월 1일 에코프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공략하자마자 바로 4일 만에 37% 상한가까지도 가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에코프로에 대한 거 60만원 깨질 때 외국인도 손실이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자 지금 2차전지 버텨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시장 밀리지만 뭐다. 과 매도다. 언론플레이 등등 여러분들 멘탈 관리를 해드리면서 절대적으로 매도하면 안되고 매수해야 될 자리임을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급등 상한가 나가는 50%까지도 급등하는 패턴이 나와줬다라는 거고 이와 같은 매수의 전략 다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LS라고 또는 한글로 영어 말고 LS라고 또는 우리 에코라고 에코 LS 다 똑같이 전략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타점에 대해서 공략 의견을 다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 구간 왜 사야 될 구간인지 우리 LS 머트리얼즈 다시 돌아와서 아시겠죠? 이 구간 과 매도다. 과 매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표.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지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구 종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에코 프로 종목. 이 구간에서 항상 반등해 나갔던 시점들 다 눈으로 확인이 되죠? 에코 프로 뿐만이 아니다. 우리 에코 프로 BM도 보세요. 이 구간에서 그죠? 이 구간에서 똑같이 여기서 그죠? 똑같은 위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다. 아까 보셨던 포스코 퓨처엠도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보세요. 똑같잖아요. 여기에서 이 선에서 반등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이 선이다. 이 구간은 결국은 저점이 임박. 저점 구간 발바닥은 아닐지언정 무릎 파기다라는 거 아시겠죠? LS 머트리얼즈.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매도다? 매도 아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구간 매수를 해봐야 되는 구간들 잘 이해가 되고 있다. 이러면 빨리 빨리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댓글도 하나씩 또 남겨주시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다. 지금 구간은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저점이 임박했다라는 것들.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 주가 움직임이 나왔던 사례 패턴 결국은 이 외국인 어제 들어와서 아직까지 보유 약간의 매수권 내지는 약 손실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고 지금 현재 저점 임박했다라는 구간들 패턴들 이런 것 좀 살펴봤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 주가가 너무나도 지금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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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봉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락. 그죠? 그러면 뭐다? 우리는 주식은 확률이다라는 거예요. 확률. 확률을 높여야 어떻게 승률도 올라간다. 자 주식 합법적 도박이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도박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여성분들 잘 아는 그나마 하투. 하투 뭐다? 고스톱이라고 하잖아요. 고스톱. 고스톱 우리 명절 때 많이 한다. 이제 한 달 남았죠. 이제 설, 구정 조금 있으면. 이 고스톱 할 때도 뭐다. 확률 싸움 아니에요. 확률. 내가 이길 확률 뭐다. 피로 이길 건가. 광으로 이길 건가. 하투 패 보고. 광이 많으면 광. 쪼카 쌍피 이런 게 많으면 피 등등등. 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 사면 올라갔다라는 확률. 그리고 이 저점 라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확률. 그죠? 한 개보다는 뭐다.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뭐다. 더 좋다. 좋아. 아시겠죠? 지금 이 구간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5대 5다. 보통.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열일 은봉 은봉이 나오면은 이제는 뭐 양봉 하나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맞다. 양봉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과거의 패턴을 볼게요. 결국은 뭐다.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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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을 때 양봉 나오다가는 결국은 뭐다. 은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은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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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는 또다시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러다가 또다시 은봉 은봉. 그죠? 이와 같은 패턴이라는 게 반복이 된다. 이제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또 자세하게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려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아무튼 간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 잘 되고 있다. 빨리빨리 댓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신규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 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과거에는 또 어떤 전략을 드렸다? 지금 구간이 이번이 처음이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구간뿐만 아니고 지난 번에도 제가 여기 수목금 사야 된다라고 우리 최저점에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제가 이 구간을 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어요. 고점도 최고점에 우리 5만원에 저는 다 팔라고 했다. 남들 매도하지라 마라. 뭔 매도금지 얼어주고 개소리한다라고 뭔 놈의 매도금지야? 주식은 매수하고 매도를 다 해야 되는 건데 매도하고 다시 매수 전략도 드렸고 또 지금은 매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과거에 제가 여기서도 벌써 저는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자라는 전략도 드렸었어요. 자, 이날 제가 드렸던 전략들 한 번 과거의 사례 과거 사례를 봐야 지금 구간이 조금 더 뭐다 우리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어느 정도 믿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과거 제가 여기서부터 전략 드렸던 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가 언제였다? 지난 상한가 나왔을 때인데 우리 상한가 상한가 두 방 나왔다. 12월 13일 날에 그때 저는 이미 이거 팔아야 된다라고 이거 같은 전략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난 영상 12월 13일자 영상입니다. 자, 지금 현재 LS 버트리얼 상한가인데 제가 전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잘 샀다라고 생각할 거다. 사신 분들은 오늘 또 상한가 급등했으니까 근데 에코는 어땠다? 제자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은 반대 상황이 될 거다. 아시겠죠? LS 수익 실현 잘 하시고 다시 에코로 컴백하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LS 이거는 이제 조심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을. 가긴 가지만 과열, 과열 증후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을 이따가 드리겠고 결국은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LS 지금 과열 조짐 이거 가긴 갈 텐데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매도하고 매도하고 어디로 와라? 에코로 와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그죠? 지금 현재 매도하고 에코로 와라. 그죠? 그날이 이날 상한가 간 날 13일 날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에코 프로 에코 프로는 그때 13일 날 이 구간에서 에코 프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었는데 그때 전략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 그날 12월 13일 날 똑같은 13일이에요. 13일 날 에코 프로는 제가 이와 같은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볼게요. 지금 현재 에코 프로 버트리얼즈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지금 에코 프로 버트리얼즈 뭐다? 돈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 모습이다. 라고 자, 지금 현재 이거 톡 터진다. 터져. 어디로 터진다? 급등 터진다. 급등이 터져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준비를 우리 잘 했다. 준비를 그죠? 제 영상 제발 제가 끝까지 보셔 자, 보세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셨던 그대로 톡 터진다. 라고 손대면 톡 터진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아주 각인이 되게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매수해야 될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제발 끝까지 보셔라. 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여기서 12, 13, 14 3일 내내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톡 터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결국은 손대면 톡 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톡 터져 버렸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바로 이거 60% 50%에서 60% 이틀 양봉 양봉 아주 초급등 랠리가 터져 버렸다. 라는 거 이와 같은 전략을 다 드렸고 그리고 아까 우리 LS 버트리얼즈 뭐다 이 구간에 아까 보셨던 그대로 매도 하고 에코로 가자. 라고 매도 하고 에코 갔더니 에코 이렇게 급등 터지고 그리고 또 다시 급등 터지니까 매도 하고 또 다시 우리 LS 와가지고 밑에서 사서 또 먹고 또 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다 지금 영상 보셨던 그대로다. 이 영상으로만 드렸다. 아니죠. 자 문자로 이렇게 다 그대로 자 보세요. 에코 프로 머티 12, 13, 14 계속해서 14만 3천원, 13만 5천원에 매수하자. 라고 계속 전략을 드렸다. 라는 거죠. 자 13일날에도 그죠? 이렇게 전략을 계속 드렸고 그리고 우리 LS 버트리얼즈 뭐라고 했습니까? LS 버트리얼즈는 아까 매도하자. 라고 했잖아요. 14일날에 보세요. 3만 7천원에 매도한다. 라고 그죠? 매도하고 나서 다시 밑에서 3만원대 재매수 전략. 매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 우리 에코 프로 사자. 라고 에코 프로 14일날 그죠? 13만 5천원, 13만 7천원에 이렇게 매수 전략을 다 드렸고 그리고 LS 버트리얼즈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저가의 매수 얼마? 2만 7천원, 2만 7천 5백원 그죠? 15일날 금요일 또 18일날 월요일날 얼마? 3만 1천원, 2천원 이 라인에 이렇게 전략 다시 저가에 저가의 재매수 전략을 이렇게 다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 순간 정확하게 뭐다? 고점의 매도 전략 이후에 저가에 다시 잡았고 또 여기서 또 팔랐어요. 또 여기서 또 사고 이와 같은 전략을 계속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하긴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요거 하나만 지금 살펴봤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이거 상장 첫날부터 공략을 해서 상장 첫날부터 공략해서 우리 지금 대박 대박 아주 미친 초 대박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2일날 LS 버트리얼즈 얼마? 2만원에 상장하는 첫날부터 공략을 했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상한가 갈 때 팔고 우리 첫날부터 이거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응? 바로 어떤 전략? 우리 에코 프로 머티 전략 세력이 똑같아라고 에코 프로 머티의 패턴 이와 같은 것들이 똑같이 나와주면서 이것도 정말 정말 매수 매도 정말 미친 전략 그쵸? 여기서 손대면 톡 그리고 팔고 사고 계속 똑같은 전략을 함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코 프로 LS 버트리얼즈 문자 보셨던 대로 이렇게 다 보내드렸고 아까 언제 또 1월 5일날에도 다 매도하자라고 1월 5일날 고점에 23만 3천원에 팔고 LS 버트리얼즈 얼마에 팔고 5만원에 팔고 팔고 다시 사자라고 자 그때가 언제다? 1월 5일 여기였어요. 여기 5만원 이때 팔고 다시 지금 내려오니까 사고 아시겠어요? 또 지금 사고 이와 같은 전략 옛날 여기도 이와 같은 전략들 다 문자로 문자로 다 보내드렸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50 737491 이쪽으로 LS 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것 또는 에코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LS 에코 함께 다 전략을 드리잖아요. 자 우리 LS 보세요. 에코 보세요. 다 여기 똑같은 날 1월 5일날 여기서 팔고 다시 내려올 때 사고 그죠? 이것도 계속 똑같은 전략 지금 함께 드리고 있고 지금 순간에도 내려왔을 때 다 같이 공략을 드렸어요. 23일날에 근데 지금 오늘 급등하다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지금은 손실이다. 지금은 손실이지만 과거에 수익난 거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전략을 드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주가가 빠져도 걱정을 안 한다. 이런 댓글들을 남고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 영상 시청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좋은 영상 부탁드린다. 고맙다라고 힘들었는데 많은 위로가 된다라고 다들 이런 영상 무서웠는데 막 떨어지니까 손실난다. 이런 분도 있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든든하다. 이런 분들 눈 아프다라고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이런 걱정 걱정하라니까 다들 이렇게 걱정까지도 해주신다. 이런 분들 최고다라고 다 이렇게 위안이 크게 된다. 건강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또 이런 댓글도 있다. 세력이 올릴 맘이 없다. 자 항상 주가는 뭐다. 안전한 구간 눌림 구간에 사면 세력이 올려줘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뭐다. 시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얘기했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러다 떨어지면 방송 접나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방송을 왜 접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있어야 방송을 접지 방송 절대 안 접어요. 아시겠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들 그죠? 다들 이렇게 긍정적인 댓글들 다들 콕콕 찍어줘서 불안을 해소시켜줘서 너무나도 든든하다. 이러한 분들이 많고 멘탈 관리 안 되는데 멘탈 관리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정말 정말 족집게다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족집게다 대단하다 정확하다 이런 댓글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한 선생님만 계속 맞춘다. 다른 영상 들었다가 쌍코피 났대요. 쌍코피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찾아 들어요. 이제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왜? 백발백중이거든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아시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왜? 과거는 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백발백중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데 진행 중인데 지금은 손실이다라는 거 지금은 손실이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지만 진행 중 아시겠죠? 결국은 다시 수익 날 건데 일단은 지금 구간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될 자리다? 매도해야 될 자리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이제 아 이 구간은 절대적으로 매도가 하면 안 되구나. 발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고 봐야 알지만 발바닥 무릎 이 구간이구나.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죠? 설사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혹시라도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 10% 빠질 가능성도 있다. 마이너스 10%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면 몇 퍼센트 간다? 30% 50% 급등 나오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10%를 인내하고 감안하고 참아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그렇죠. 맞다. 30% 50% 갈 건데 안 사요? 사야 될 자리가 맞다라는 거고 지금은 손실이라도 매도해야 된다? 아니다. 기다려서 수익 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이 아시겠죠? 잘 이해가 되고 정말 정말 도움이 되면 댓글 남겨라. 댓글 아까 저런 분들 보셨잖아요. 댓글 왜 괜히 저런 댓글들이 나온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소 느낀 바를 댓글로 남겨주신 거고 도망가기에는 어딜 도망가요 제가 응?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요런 분 죄송하다 댓글 남겨라. 응? 이러다 더 떨어지면 방송 정리하고 안 줘봐요. 아시겠죠? 건강이 최우선인데 건강이 악화되면은 뭐 방송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건강하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응? 건강하라고 이런 댓글 남겨야죠. 아시겠어요? 건강이 최고다. 응? 아니면 뭐 약을 한 잔이라도 보내주든가 약 사 먹으라고 이쪽에다가 응? 커피 한 잔이라도 커피 응? 커피 하나라도 보내주든가 농담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도 응원해주고 걱정해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조금 걱정되기도 하셨겠지만 걱정 조금 사라졌죠? 아시겠죠? 조금 위활이 되셨으면 하고 지금 뭐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했다고 한들 순식간이다. 양봉 하나 양봉 하나면은 바로 수익전환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뭐 시간 기간이 조금 소외될 수는 있지만 저점을 다져가는 그러한 과정 필요한 구간은 맞아요. 아시겠죠? 뭐 순간에 뭔가 이슈가 나오면 뭐 급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요기 구간 마이너스 10% 빠질 수 있을지 언정 올라갈 게 50%다. 라는 거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50%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어떻게 버틸 수가 있다. 버틸 수가 있고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죠? 기다릴 수가 있고 이런 전략 전략을 항상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부터 보세요. 가만히 있었다. 아니다.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해서 입이 수익 난 것만 해도 200% 300% 수익을 냈고 뭐 지금 뭐 10%를 빠졌다고 한들 그죠? 지금 손절 친다고 한들 그래도 수익이다. 수익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공략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이러한 것들은 제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 문자 5073에 7491 아시겠죠? LS라고 영어 말고 한글로 LS 아시겠죠? LS 또는 에코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 함께 타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반등 나오면은 이제 또 4만원이라 라는 이제 저항라인이 돼서 4만원만 올라오면은 바로 수익전환 됩니다. 우리 그죠? 그러면 거기서는 또 축소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전략 또 매도시에 매도할 때 문자 보내드릴 거고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LS 에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코 프로 이것도 뭐 영상 또 다시 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 에코 LS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결국 이번에는 조금 손실 구간으로 있지만 결국은 또 승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